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Ivan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상홍 1대 저희는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저는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저는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서 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는 곳에 있는 곳은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에서 샀습니다. 이 음식은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롯데이터에서 샀습니다. 지금 이에서는 상관에 있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어디서 문구의 성원 이곳은 이곳은 지금 우리의 성원 여기가 많은 일정도 이곳은 12시 정도 그래서 많은 일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되요 우리의 성원은 50원 정도만 원 안 더 많아 이제 도착해 왔습니다 지금 12시까지만 원이 필요한 사이 저희는 오이이의 상平 밥을 구입고 이것은 오이의 상平 밥과 뷔찌이의 뷔찌이 먹으면 맛있을때 나중에 어떤 반찌叉을때 먹은 오이의 상平 밥을 구입 다음 영상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됐습니다. 저는 랜叉, 랜叉은 랜叉은 랜叉입니다. 제 입장과는 조금 더 더 고소하고 있습니다. 잘 보다가 좀 더 고소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 싹 염 괜찮은데 상대체들에게 잘 specifications 또 다른 맛을 드셔도 잘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음료가 이제 뱅주가 뱅주가 뱅이 그렇게 잘 보입니다 뱅주가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뱀쥬에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뱀쥬에 다 먹겠습니다 뱀쥬에 뱀쥬에 타러가 있고 뱀쥬에 뱀쥬에 뱀쥬 여러분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본 요구는 많은 곳이 안 먹습니다 뱀쥬에 굉장히 잘 안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뱀쥬에 더 좋아해 그리고 대체는 더 obsessed with it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여러가지 사항이ence iner t 이번 주장에서 이번 주장과의 집으로는 신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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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 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150-160원은 한마남 우리 롱탕이 좋아지être 그냥 65 recently 한가루 여러개 즉, 조금 불고라하니가 하루가 더 맛있게 그래서 햇살이 너무 멋져서 많이 맛있게 드시게 된다 근데 롱탕이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롱탕의 평 있을대로 과도하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알겠어 그치자 많이 watch 내가 계신치에 Linda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arf 이제 조금만 정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쇼미 양쪽 음식은 66g 3.60원 65.60원은 반찐叉 130.000원 이 반찐이 굉장히 괜찮아요 60.000원은 50.000원 정도는 쇼미쌌핑밥 이 반찐이 괜찮아요 저도 알 수 있을때는 조금 더 오래 평가에 1.5분 정도 이상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에 한찐이도 한찐이도 한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기 바람을 가까워 보셨네 첫점은 언제 지내 bilmiyorum 먼저 다시 두ống 다리를 볼게요 경찰로 한 번 그런데 이제는 대felang이ASHION 시간을 더 많이 depart vì 다시 다felang이로 alerts 이번에는 무게 laten Neptun을 behave 의사가 변화가 되어있는 경험을 다 변화 다른 점심이 조금 다른 일을 보았 모든 사람의 가상 물론 다른.. 에는 한잔까지만 먹는다. 우리의 가상 이제 샤옹 소!? 샤옹을 제일 양해. 12시까지 다 먹다가 시원해. 아맘 샤옹 안까지 깊이 다가 Study 1개 한잔 사rar 1개 10개арME도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한국의 소금을 넣은 재료를 넣고 조금씩 넣으면 알맞이 넣어 이 소금은 아주 많아요 소금은 주신이 되게 달콤하고 소금은 적은 향상에 넣고 그리고 만약 신선을 가득한 고통을 넣어 이 소금은 몇 개가 많아요 통신에 손을 많이 넣어 거의 모든 소금이 많으며 이번 소금은 더 많아요 이게 어떤 볶음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볶음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위바스는 김치에 이제 된다 보다. 다위바스에서 사용하는 전통 중식의 볶음식으로 정보될을 사용해 쉬드 전주로 만들어서 다이웨의 초밥도 같이 많이 고정도 오늘은 wahrscheinlich 다위뉴 입장 자체는 상 Josu 오수이 비슷해요 조금씩 bring이 많아서conигр해 점심 후 systèmes fra 2개 쇼烤이 완성 Villain 금으로 비닐은 6개의 쇼烤 가을 사라니 어머니가 더 anthem은 쇼烤이 엄청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보도합니다 안녕!